안녕하세요. 자두여행가입니다. 오늘은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반에 왔습니다. 지금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하늘전망대에 올라서 아름다운 청풍호반의 모습을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30-40분 정도 저희가 드디어 케이블카 탑승을 했습니다. 케이블카 출발합니다. 케이블카에서 보는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. 이제 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포토존 인데요. 아주 아름다운 포토존이 몇 곳에 있습니다. 이것은 한국관광 백선에 선정된 인증마크입니다. 청풍호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것은 모멘트 캡슐 이라고 합니다.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10년 후 확인할 수 있는 모멘트 캡슐입니다.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전국을 통해 Следующим 모멘트 캡슐 이라고 합니다. 비봉산 하늘 전망자의 모습입니다. 차 한잔 하려면 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차를 못 마시고 그냥 왔습니다. 차 한잔 하려면 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. 차 한잔 하려면 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. 차 한잔 하려면 30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. 비봉산 하늘전망대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. 외국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. 지금까지 잡수리 여행가와 함께한 청풍 후반의 모습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